나 지점은 높이 10m고 높이 50m네요. 이렇게 생겼으면 보통 이렇게 생겨 있겠네요. 지금 여기가 나 지점 여기가 가지점이겠고요. 50, 20, 30, 40, 50 이렇게 생겼죠. 50, 그럼 여기 경사도 얼마냐 했습니다. 그럼 여기 길이 분에 여기 길이 이렇게 되겠죠. 여기 길이가 수평 거리가 딱 주어져 있죠. 500이니까. 500분의 높이가 얼마냐 했어요. 여기가 10m고 여기가 50m니까 50 빼기 10하면 40이 되죠. 도를 구하는 거니까 배꼽해주면 8% 답이 2번입니다.